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금전소비대차를 하다 라는 주제입니다.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풍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 몸이 마비가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식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재산을 끝까지 지고 있더라도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그러면 이럴 때 자식이 효자인지 아닌지 나타나는 거죠. 효자 같으면 아버지 재산하고 관계없이 정성껏 보살필 것이고 호로자식 같으면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빼먹을 것인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죠. 뇌경색으로 해서 이제 이게 한 5년을 병투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제 이렇게 건강이라는 건 한 번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너져 버리면은 일단은 사람이 걷지를 못하면은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타다다닥 이렇게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연식이라는 것도 건강 나이라는 것이 한 65세 64세 이렇게 말하는 게 그 부품의 수명 나이가 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잘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승용차도 자기가 부품 차량 관리를 잘 하면은 이제 오래 탈 수 있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연식을 늘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릎이 아픈다든지 이렇게 뇌경색으로 누워만 있게 되면은 이제는 활동을 걷는 것이 확실히 못 걸으면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된다. 죽음을 향해서 이제 달려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7년, 7년, 7년을 사시고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5년이 지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들어가셨고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셔가지고 들어가셨다는 거는 이제 거의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이제 가족들도 어떻게 보살필, 집에서 보살필 여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버리는 건데 결국은 이제 재산을 꽉 쥐고 있는 분들이 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양원에 보낼까 봐 꽉 쥐고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요양원을 보내버렸기 때문에 이미 이제 끝난 거죠. 이제 그러면 아버지 재산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 이제 사망하시면 국가가 이제 절반 가지고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국가한테 뺏기는 우리가 자식들끼리 나눠 가지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본능이 왜 국가한테 주고 그러냐. 그냥 우리가 상속세 안 내려면 우리가 이거 얼른 얼른 다 처분해버립시다. 라는 식의 이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를 이제 주도하는 호루 자식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 재산이 있던 거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시점에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가지고 이게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하니까 이게 이게 한 80억 정도가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럼 현금으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팔았고 애가 이제 매수인인데 매수인 보고 80억 달라고 하면은 아예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80억 가지고 있는 금융 계좌를 예금으로 80억 현금 가지고 있다고 돌아가셔버리면 국가만 신나버린 거 아니에요. 국가는 이런 현금 예금 이런 걸 너무 좋아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죠. 사람들이 머리를 쓴다면은. 그러니까 애가 이제 자식이 이 사람이 주도를 뭐를 하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 자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달라고 하죠. 이렇게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이제 매도인이 있어요. 매도인으로부터 자기가 뭔가를 이제 아파트를 사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아파트를 사니까 매수를 하니까 매도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쪽에다 이렇게 보내요. 보내라고 해줘요. 그러면 이 매수인은 이런저런 이런 계약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 안 살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거래하는 중간에 이제 이런 컨설팅. 이런 거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컨설팅이라든지 매수인 구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빨리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내놓는다 해가지고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무슨 뭐 이제 컨설팅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세금까지 같이 해가지고 세무전문가 같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절세 컨설팅까지 다 해준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컨설팅 업체가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팔게끔 해줬다. 이거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1호부터 어떻게 됩니까. 2년 후에.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2년 후에. 2년 후입니다. 후. 그러니까 한 3년쯤 될 3년 후에. 3년이라고 하시죠. 그냥 3년 후에 사망하셨어요. 사망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2년 내에 처분한 재산이 아니죠. 처분 재산이 처분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상속 재산이 안 돼요. 추정상속 재산. 가령 이제 이 90억이 이 80억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80억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 지금 이 시점에 보니까 금융예금이 0원이에요. 0원. 0원. 이 80억이 이 80억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이 한 3년도 안 된 사이에 0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돈체로 어디로 갔냐. 국세청이 찾아보죠. 찾아봐가지고 못 찾겄다. 너희들이 입증해봐라 했는데 상속인들 보고 입증해봐라 그랬는데 입증 못해. 그러면 우리는 이거 80억 점다가 상속 재산에다 가산해가지고 이런 걸 보고 추정상속 재산이라고 그래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해가지고 추정상속 재산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 그러니까 재산 종류별로. 그러니까 이 부동산 처분 금액이 2년 이내라면 이게 돌아가신 지 2년 이내라면 80억 5억 이상이니까 당연히 이걸 용도불불명 재산으로 이제 가산해버린 거죠. 그런데 2년 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추정을 해가지고 상속 재산에다 가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국세청이 그대로 끝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상속, 그러면 로비를 하려면 이 경우 눈감아버라라 더 이상 추적하지 마라. 그냥 여기서 끝내자 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죠. 로비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로비한다면은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그런데 국세청이 세무공무원이 안 한다. 이거를 눈감고 안 한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덩어리가 80억이 팔렸잖아요. 그러면 국세청 조사기법 중에 뭐냐면은 가령 이렇게 사망시점이잖아요. 이게 한 13년 전이라고 해요. 13년 전. 그런데 15년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15년까지 증여서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까지 다 보고 싶어해요. 예금거래를. 예금거래를 보려고 하는데 10년치 것밖에 금융기관도 대체로 받지를 못해. 왜? 금융기관도 점표를 봐야 하니까. 그걸 누가 떠들어봐요. 그러니까 대체로 10년치 이내를 보는데 자기들 국세청 전산회가 이 13년 전에 만일 뭐가 이렇게 수용보상금이 있다. 뭐 재산처분한 금액이 공식적으로 이쪽에 입력이 돼 있어요. 입력이. 입력이 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 재산 금액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만일 일단 80억이 들어온 것이 있었다. 그러면 이 80억을 계속 이렇게 죽을 때까지 추적을 해봐요. 추적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현금 인출해가지고 현금 인출해 버리고 현금 인출해 버리고 집어넣을 때는 다른 걸로 집어넣고 그런데 어리석게도 현금 인출해가지고 같은 날 여기서 10억 인출해 놓고 또 누구한테 같은 날 10억 입금한다. 그러면 국세청 보고 나 잡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잡히는 거죠. 잡힐 꼬랑지를 꼬리를 다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나 잡아봐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국세청이 다 잡아낸. 이런 거 잡아내려고 신난 거예요. 국세청은 상속자 조사하면 제일 먼저 이런 것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잡아가지고 실증 냈다가 막 환희심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하려고 귀찮게 하냐. 뭐 일도 바쁠 건데 굳이 내 거 그렇게 달라들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뭐 있냐. 나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하면서 이거 내가 세무대리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만 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정도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거는 거짓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품을 물려가지고 부풀려가지고 거품을 빼먹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노비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노비를 할 수만 있다 하면은 할 수만 있다 하면은 또 뭐라고 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금이 할 수만 있다면 해보라고 하는 거죠. 걸리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도비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내가 어디가 부분이고 그러니까 계좌 내역 좁아가지고 다 이렇게 훑어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도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납세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납세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내가 알아서 다 해볼게 그러면 알아서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누가 혹여나 노비한다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다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년 전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추적을 못 하겠느냐 이거 제 말은 제 말의 요지는 국세청이 이거를 딱 놓고도 추적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내가 봐도 감사에 걸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추적이 되죠. 추적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팔았으니까 이쪽으로 돈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돈이 안 들어온 거를 그러면 어떻게 추적을 하느냐 당연히 이 사람한테 알아보는 거죠. 매수인은 정해져 있으니까 당신이 말이야 이 80억 누구한테 줬어? 그랬더니 뭐니 이 사람한테 줬고 이 사람한테 줬어? 이 사람한테 왜 줬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주라고 해가지고 줬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부를 거 아니야. 당신 말이야 이거 이렇게 들어간 아버지가 받아야 될 돈을 왜 당신이 받아가지고 또 이런 데 취득을 하고 아파트 취득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받아야 될 채권이 있는데 채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당신이 이 매수인한테 상가를 대물반제를 받았더만 한 다섯 채나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증여에 해당된다. 뭐 할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식이 그러면 다 이런 거를 대비를 한 거죠. 다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받았겠죠. 컨설팅해 주는 사람이 아니 뭔가를 돈을 받았으면 형식은 뭔가를 부풀어 줘야 되잖아. 작업을 외관을 뭐를 했다는 티는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식하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금전소비대차를 맺게끔 해라. 금전소비대차. 그리고 변제기는 2년 후. 그러니까 2년 후에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자율. 그런데 이제 왜 이자율까지 계속 약정을 하지. 왜 이자율은 전혀 약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자율 약정 안 한 것이고 네가 이자 준 것이 없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는 없다. 진짜로 한 금전소비대차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빌미를 주죠. 국세청한테. 그런데 이제 세법은 그래요. 부모 자식 간의 금전소비대차를 부정어는 안 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진짜냐 아니냐. 그거를 의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문은 오케이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빌미를 줘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거는 자기는 또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물론 이거를 이런 금액을 내가 이제 빌렸다.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아버지 계좌에다 넣어줬지 않느냐. 나 갚았다 이거 분명히. 갚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 분명히 갚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세청이 이제 머리를 끌적끌적 하는 거예요. 그럼 좋아. 그러면 아버지 계좌에서 들어왔던 돈이 다시 이렇게 출금이 되더라 이거예요. 출금이 돼 버린 거예요. 출금이 됐는데 현금이 인출되면서 이게 어디로 갔는지를 또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갚았다. 이제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버텼는데 들어온 것이 나중에 이렇게 출금됐다라는 거는 뭔가가 이상하다. 그리고 너가 실질적으로 아버지 내경색 떨어지면서부터 이 5년 동안에 이 재산관리를 예금계좌관리를 너가 했지 않느냐. 자식 너가. 그러니까 네가 실질적으로 계좌관리를 했고 아버지가 가서 은행 가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너가 이런 걸 해가지고 너가 넣어줘가지고 다시 빼줬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날짜를 이렇게 보니까 엇비스도 하더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자 준 것도 없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너가 이렇게 줬다는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애기에서 이렇게 받은 금액들이 다 틀리더라. 너가 말로 하는 주장은 금액하고 차용증서 쓴 금액하고 다 틀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를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뭐를 옆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금액 차용금액이 만일 그러면은 40억이면 40억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로는 40억이고 쓴 거에는 이 30억에 넣으면 그거는 매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뭔가를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작업을 분명히 누구로부터 들어가서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어설픈 작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법을 했느냐. 그러니까 뭔가를 노비를 한다면 이거를 출금한 이거에 대해서 눈 감아 버려라. 그냥 눈 감아 버려가지고 더 이상 추적 못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의심은 되는데 입증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결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노비가 된다면은 그것은 해볼 만하죠. 해볼 만한데 과연 그거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돈 없이 일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먼저 내놔야 되니까 그게 이제 헛돈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모르죠. 그런다 해가지고 이거는 그야말로 뇌물에 해당되는 이런 건데 부정부패인데 이런 거를 제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노비를 하고 싶다 하면 노비의 대목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막말로 말해서 이제 돈을 많이 요구를 하겠죠.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2020년 국세청에서 가능하겠느냐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애기에서 이제 활용점정을 찍어야 돼 만일 저 같으면은 저 같으면 이제 상속 포기해라 상속을 포기해버려라 아버지로부터 너가 받을 거 미리 다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비대차 형식으로 소비대차 형식으로 너가 이제 금원을 인출을 했다 그러니까 너는 뭐 상속도 실내 다 챙겼으니까 상속 포기해버려라 그러면 상속세하고 이제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만일 이거는 아버지 재산으로 이제 상속 재산이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들이 다 빼먹어버렸으면 상속 재산이 없는 거고 상속 재산이 그나마 왜냐하면 자기 말고 또 누나들도 있고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자기만 빼먹어버렸으면 그냥 막 싸움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몰래 해버리고 아버지 모시고 다니면서 해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금융재산 조금 있는 거 뭐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자기는 상속 포기해버리면 상속세가 안 나간다 이거죠 일단은 상속 포기하면 안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사전 증여를 이 사람이 사전 증여받은 게 있어요 사전 증여 재산 10년 내에 10년 내에 지금 이거를 증여를 봐버렸잖아요 증여를 봐버렸으면 사전 증여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 재산으로 가산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상속 재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세가 나가는 거죠 상속세가 상속세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전 증여받은 재산 상속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가 나가고 다른 상속인들은 괜히 이제 피받네 이런 식으로 상속세가 더 가산되어 가지고 그러더라도 상속세는 국가 입장에서는 10억 나갈 거 많이 이런 거를 적발해가지고 20억을 때렸다 그럼 20억을 총량으로 이제 고주가 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어차피 상속세가 자기 지분이 원래 2억이었는데 3억이 될 수 있죠 그러더라도 자기가 받은 재산이 2억이었으면 2억 부분 한도 내에서만 연도납선 업무되니까 그렇게 크게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다 이렇게 예전을 했는데 지금은 대법원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해석을 했고 그래서 아예 법의 상속 포기자도 이런 식으로 받은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비를 할 것이 있으면은 이걸 증여로 봐주지 말아달라 증여 증여로 보지 말아달라 이 노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비가 노비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납세자가 누군가가 지금 항상 그러잖아요 상속세 내가 뭔가 다 세무 공문들 잘 알고 말이지 내가 다 예전에 내가 데리고 있었던 애들이고 그러니까 상속세 돈을 주면 내가 그거 해주겠다 현금 일단 몇 억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납세자가 정확히 내가 말했던 아까 그 대목도 그러면 이거를 증여로 안 보게끔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느냐 실력도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신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로비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납세자가 물어봐야지 납세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예전에 아버지 재산 이렇게 빼돌린 게 있는데 그냥 그거 어떻게 넘어갈 수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말하면은 안 되죠 될 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거는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있으시면 오시라 이거예요 상담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과연 상속세 노비가 상속 노비가 과연 통하는지 얼마만큼 통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이 세정현실에서 자꾸 뭔가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가 상속세 노비 하겠다고 해야 돈을 주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보면 상속세 조사 가지고 몇 억씩 벌더라고요 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벌었는지 그런데 막상 보니까 나중에는 뭐 내가 속았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담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담 노비가 되겠느냐 노비가 된다면 이제 이런 걸 보면 자기는 상속세도 안 맞고 증여세도 안 맞고 그러니까 가장 해피한 노비죠 노비를 하려면 그런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 라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덩어리가 80억짜리 덩어리가 이렇게 팔리는데 그것부터 추적 안 할 국세청이 어디 있겠느냐 그거 안 하면 국세청이 할 일이 없는데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추적한다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딱딱 나오는데 거기서 눈 감아 달라 액수는 그러면 아까 같이 이 사람이 매수인이 아버지가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자가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이쪽 매도인한테 간 거 1, 2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내가 그냥 금전소비대차 당신이 부인하는 거 인정하고 이거는 못 본 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금액이라도 깎는 노비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의미가 있죠 노비 왜냐하면 성공 보수의 기준이 뭐냐 라는 걸 상담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깎았다 이 부분은 그래도 눈 감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증의 아닌 걸로 이렇게 뺐다 증의 액수에서 그러면 그거는 성공 보수죠 성공의 기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면에서 불법을 했든 뭐였든가 하여간 민사상으로 돈이 서로가 다툼이 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다 걸린 거죠 다 다 털린 거죠 다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다 털린 거죠 증여세로 과산이 다 과세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상속 포기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거는 저절로니까 상속세가 당연히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세무공무원의 노비의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오는 그런 능력이 있어도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단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머리를 쓰다가 텐통당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금전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 사건을 보면서 죽음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세금을 보면 인생이 보여요 그 피 상속인의 아버지가 얼마만큼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런 자식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뇌경색으로 이제 투병하면서 그 7년 동안 투병하면서 살았고 말년이 그러니까 그렇게도 그때 마음은 얼마나 허전했을까 요양원에 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또 어땠을까 마음이 그런 것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자식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서 돈을 모은다 한들 자기 자식한테 그런 본보기가 될 것인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뭐 절색컬 세팅에다가 해주는 전문가 이렇게 하면서 돈 받아 가지고 또 이렇게 대체로 보면 조금 뭔가가 오버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뇌실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목에 힘을 많이 주고 비린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거들먹거리고 그래 가지고 어 뭐 성공 보고서 자기는 매닥씩 받는 뭐 이런 식이다 하고 자기가 능력 있는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시면 이면을 가만히 보면은 참 그러니까 이렇게 돈도 그렇게 벌어 가지고 뭐 할까 그 사람도 또 같은 이런 식의 또 나중에 생로병사에서 병 걸리고 또 죽음에 닥치고 그런데 자기가 그런 식으로 했던 그거에 대한 흔적은 자기가 다 가지고 가고 부모 또 자식이 자기 자식은 또 그렇게 아버지 하는 거 본받아 가지고 거들먹거리다가 또 어떻게 돈 탕진하고 그럴 거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 돌고 돌더라 이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가 전부 다 이제 잘난 인생을 살기를 바라니까 그러니까 돈에 돈돈돈 하다가 보면은 대체로 다 거의 다 비슷하게 인생 패턴이 돌아가더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뛰는 사람 위에 다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이 왜 또 국세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시 그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2020년에 국세청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의 날씨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